머신존 플레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부터 시작 네 다 한국분들이시네요. 열심히 해놔야죠. 이뤄 죽겠어요. 죽었다. 막 레이저가 나가네요. 앞에는 철퇴가 두 손에 달려있고요. 부활 시간이 되게 깁니다. 10초라니. 10초라니. 적들이 오른쪽에서 나오네요 또. 날짜가 볼 수가 없겠는데요. 노멀입니다. 또 죽었습니다. 유봉키드님하고 복을 유님이 잘 지금 해주시고 계시네요. 서로 픽업도 해주시고 하시면서 멋있게 많이 쓰고 싶었죠. 1초 남았네요. 네. 든 fulfil 이런 거 죽었어요. 배부 했습니다. 아쉽습니다. 赫 Ms. 친구들 아쉽죠? 탁코린드도 먹었고요 워싱턴 한 번 더 가볼까요? 다른 나라 친구분들도 있고요 한국 친구분들도 한 번 계신 것 같습니다 쐈습니다 제가 피하면서 보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오 맞았습니다 아이쿠 건우나 님이 밀당을 잘 하시면서 잘 쓰시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저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네미 내 손 잡아줄래요 뭘 했습니다 쏟아가지고 그냥 바노나 님이 되게 잘하시네요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보스가 막아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보디블록을 했네요 다음 주에 오면 다시 살아나요 열심히 써볼까요 그럼 쏩니다 껴습니다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좀 들어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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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